네, 저의 아침입니다. 아침은 간단하고 맛있게 건강하게 이거는 차이치라떼인데요. 제가 차이를 진짜 좋아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긴 하지만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마들렌도 빼놓을 수 없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이라 진 모습이야 좀 꺼벙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목소리도 약간 생겼어요. 그쵸? 오늘 뜨자마자 먹어야 되지? 이러다가 요거트를 시켜먹고 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딸기도 있고 블루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네, 저는 지금 화장을 하다 말한 상태고요. 직구가 굉장히 심부럽게 해져 있어 가지고 가서 몰래 나갈까? 라고 말해볼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또 보시죠. 지구야 나갈까? 지구야 나갈까? 지구야 어때? 응 강낭콩 3개 씨뿌야 빨리 나가 ㅋㅋㅋㅋㅋ 가자 안녕 좋아해요? 네 좋아하면 되죠 스트레스 받으세요 저에게는 원래 좋아하는데 넌에게는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귀엽다 이거 뱅글뱅글 놀아 좋아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 날이라서 이것저것 하면서 보내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선글라스 끼려고 하는데 선글라스는 낄까 말까요? 이렇게만 끼면 괜찮은데 아시죠? 마스크에다가 같이 끼면 약간 봄주자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삐고 가야겠습니다 반찬이 동양옥 여러분 성민재 콘트라베이스 콘서트 6월 6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에서 만나요